오리지널 감식초 입니다. 땅 밑에서 단지 밑에서 담아 가지고 그 물을 찌끄러기 말고 우연물만 걷어낸 오리지널 감식초 입니다. 억수로 깔끔하고 진하고 속이 시원한 감식초 입니다. 특히 소양인이나 토양인 토오민 체질에 아주 좋고 그리고 신장 콩팥 방광 좀 정력이 약한 신문화 인데 이 감식초가 가장 좋습니다. 색깔이 다르죠 다른거는 좀 짙은데 요거는 진짜 오리지널 와 찌기네 제가 이 감식초를 주문 받습니다. 오늘 김선생님이 3병 주문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김선생님 집에 가게 사무실에 일반 감식초 하고는 다릅니다. 백화점 하고는 다릅니다. 직접 담았습니다. 일반 감식초가 어디가냐 일반 감식초 이게 일반 설탕이 들어간 파인애플 감식초 인데 이런거 하고 다르죠. 완전 진액입니다. 옛날로 치면 가운데에 농약 안쓸 때 그때 우리의 뼈가 부러지면 똥술 있죠 똥술 대나무에 이어가지고 화장실 이어가지고 그 똥술처럼 투명한 물 있죠 그게 오리지널이거든요 그런식으로 멋집니다. 시원해 감식초나 이런거 처음 봤습니다. 주문 받습니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십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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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